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내외방송뉴스입니다.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최근 두 번째 암살 위기를 넘긴 데 대해 신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유니언데일에서 가진 유세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구했다며 뉴욕주에서 승리해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집권하면 이 나라의 종교를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. 또 암살 시도는 자신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며 암살 시도자들이 오히려 더 크고 더 강한 사명을 줬고 평생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난 15일 플로리다주의 골프장에서 자신을 총살로 암살하려 시도한 50대 남성을 폭력적인 극단주의 좌파괴물이라고 지칭했습니다. 앞으로는 항공권을 예매한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총액에 포함돼 있던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 또 국민들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.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출국 납부금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김혜영입니다.